안녕하세요. 여리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50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 최강 게이밍 컴퓨터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이 정도 컴퓨터면 배그든 오버워치든 롤이든 피파든 어떤 게임이든 풀옵션으로 144Hz까지 즐길 수 있는 굉장히 고사양 컴퓨터입니다. 근데 이제 가격이 50만원 이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전부 다 새 제품은 아니에요. 그리고 제가 이 업체한테 돈을 받았거나 이 업체랑 지금 연락하고 찍는 거 아닙니다.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면 업체도 깜짝 놀랄 수 있어.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올라간 거거든. 제가 순수하게 검색한 거고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번개 페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기당할 일이 없죠. 안전한 업체로 제가 골라봤어요. 먼저 컴퓨터 보여드리면 제목이 이겁니다. 중고 인텔 i5-9400F 그 다음에 RTX 2070 본체 세트 판매합니다. 46만원 자 46만원이 얼마나 싼지 모르겠죠. 그래서 제가 비교 대상을 갖고 왔어요. 다른 데서는 i5-9400F인데 어... 40만원이죠. 더 싸 보이지.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에 램이 16기가가 아니라 8기가고 SSD도 128기가 아니라 256기가가 아니라 128기가 그 다음에 RTX 2060이야. 그러니까 사양이 전체적으로 세 군데나 뚝 떨어뜨려 볼 것 같고 40만원에 파는 거야. 거기다가 여기는 안전거래가 아니에요. 이거는. 자 그리고 번개장터의 다른 업체인데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가격은 48만원으로 더 비싼데 i5-9400F CPU는 똑같고 램은 16기가 똑같고 그래픽 카드가 근데 2070이 아니라 2060이죠. 거기다가 기본 SSD도 120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픽 카드랑 SSD가 등밀비 더 낮은데도 가격은 48만원으로 더 비쌉니다. 근데 오늘 제가 찾은 데는 46만원인데 i5-9400F 그 다음에 16기가 그 다음에 RTS 2070 그 다음에 SSD가 256기가 굉장히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. 근데 가격은 46만원밖에 안 돼. 케이스는 보니까 1번, 2번, 3번이니까 이 케이스 1번, 2번, 3번 같은 이미지죠. 이걸로 준다고 해요. 새걸로. 한번 자세히 사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인텔 i5-9400F 9세대 요게 예전에 PC방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제품이라 중고 제품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어. 근데 중고라도 상관없어요. 성능은 똑같아. 그 다음에 램은 삼성 DDR4 16기가 좋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뭐 그냥 일간 메인보드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. 그래픽 카드. 2070이면 RTX 2070이면 정말 좋은 그래픽 카드고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래픽 카드예요. 이거면 정말 게임하는 데 완전 짱입니다. 짱. 전혀 문제 없고 제가 RTX 2080 쓰는데 2070 써도 전혀 별 차이 없어요. 물론 조금 차이 있긴 하지만 정말 2070은 좋은 그래픽 카드예요.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실 겁니다. 그 다음에 SSD가 256GB가 신품 파워 500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아요.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CPU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i5-9400F가 내장 그래픽이 없어서 좀 저렴하게 나온 모델인데 이게 6코어 6스레드 조금 아쉽죠. 이 부분이 6코어 12스레드만 더 좋은데 그래서 이게 그때 가성비 제품으로 2019년도 정도에 출시돼가지고 저렴하게 PC방으로 쫙 많이 깔리고 또 여러분들 게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썼던 그래픽 카드예요. 근데 이게 6스레드고 그 다음에 이게 공정이 14나노 공정이라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어.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거죠. 그래서 이게 성능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9400F랑 2070을 쓰면 약간 벽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픽 카드는 정말 좋은 건데 이거 정말 좋은 그래픽 카드예요. 성능이 근데 CPU는 정말 좋지는 않아. 그래서 그래픽 카드 옵션을 막 올리면 그래픽 카드를 막 풀로 돌리는데 네가 위에 CPU에서 겁나 버벅거려서 힘들어해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벽목 현상이라 그러는데 벽목 현상이 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사양을 약간 조금 낮춰서 사양하는 게 좋아. 아니 근데 벽목 현상이 일어나는 컴퓨터를 왜 추천하냐. 이러실 수 있죠.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너무 싸고 이 46만 원에 이거보다 성능 좋은 그래픽 아니 이거보다 성능 좋은 게이밍 컴퓨터는 살 수가 없어. 또 뭐가 있냐. 지금 여러분들이 46만 원에 이 컴퓨터를 사지만 나중에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이 CPU를 9400이 아니라 CPU를 i5가 아니라 i7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벽목 현상이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지금 당장 이거 쓰지만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거 46만 원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. 이거보다 더 빠른 컴퓨터는 제가 봤을 때 없어요. 없고 이게 정말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또 여기는 번개페이가 되기 때문에 번개페이로 구입하시면 안전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사장님하고 지금 연락을 해본 상태가 아니라서 이 컴퓨터가 몇 대나 팔고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번개페이 되는 것 중에 정말 저렴한 것 같고 이 사장님은 이 좋은 컴퓨터를 왜 싸게 팔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은 이거예요. 이 사장님 분이 RTX 2070 재고가 많은 거야. 그러니까 보통 i5 9400이면 아까도 보셨듯이 RTX 2060하고 많이 묶어서 팔거든요. 여기도 보시면 RTX 2060하고 9400 이렇게 묶어서 많이 파는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 RTX 2070을 자기 너무 많이 갖고 있어. 빨리 RTX 2070을 팔아야 돼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확한 건 몰라요. 나도.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배송비 포함 46만원이면 와 이건 정말 싼 거고 또 번개페이라 안전하고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. 자 여러분들 구입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이런 좋은 컴퓨터 판매하는 데 있으면 또 찾아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열컴과 그 다음에 여기 열형.컴 있죠? 여기 두 군데 글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구입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컴퓨터를 못 샀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컴퓨터 판매하는 데서 비슷한 거에서 46만원 보다 조금 더 비싼 거 제가 봤을 때 50만원까지는 싸게 사는 것 같아요. 무조건 그래서 비슷한 사양으로 비슷한 가격에 50만원 정도를 구입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기다리세요. 기다리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 가격에 또 좋은 컴퓨터를 찾아서 틈틈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컴퓨터 구입하시는데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Thank you very much!